안녕하세요, 선생님. 예, 예. 저희 지금 혹시 저희가 갑자기 뭐 뽑기 하다가 이 식당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92년 됐어요, 여기가? 92년 됐어요. 92년? 여기 있네. 여기 서울 미래유산 집계 4대 높은. 2년 전 건데 90년 여기 적혀 있네, 이거 봐요. 혹시 촬영 중이거든요, 지금. 혹시 여기 구석에서 좀 촬영이 가능할까요? 우리가 얼굴이 있는데 딱 얘기하면 다 돼요. 내가 책임질게. 구석에서 좀 촬영이 가능할까요? 네, 네. 우리 준비하고 점심 장소 준비하느라고. 아, 준비하시는구나. 아, 그리고 어쩔 수 없죠. 아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저희는 상관없는데. 세팅도 해야 되고 바쁘지. 아, 지금 바쁘시구나. 그렇죠, 그렇죠. 저희가 방해가 될 수는 없죠. 그럼 포장해서 나가서 먹는 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예, 예,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여기 귀등에서 조그맣게 촬영해도 좀 그건 불가능하겠죠? 예, 예. 제가 여기서 촬영하면 시끄러워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예. 우리 왔다 왔다 해야 되고.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유, 여기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가. 근데 이거 형 되는 거야? 뭐. 안 넣고 나온 거 아니겠지? 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거절당하고 지금. 뭐라고 얘기하냐. 아, 창피해. 많이 창피하네. 안녕하세요. 예. 억지로 또 부탁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. 아, 어떻게 됐어요? 형, 형님 다 괜찮아요. 어떻게 됐어? 형 들어오면 돼요? 표정만 보자, 한번. 형, 가자. 됐어, 됐어, 됐어? 형, 됐어, 됐어, 됐어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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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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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. 형, 됐는데, 됐는데. 됐는데, 됐는데. 됐는데, 됐는데. 무슨 일일이 없는데? 형, 이거 뭐예요? 형, 됐는데. 형, 이게 무슨 일일이 없는데? 형, 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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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냐하면 지금 점심시간이라... 지석진 얼굴 들으면서 할깨였때때네. 이걸로 하면 되는 거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, 안녕하세요. 저기서, 여기 사정이 있으니까 계속 조를 순 없잖아요. 안 되지. 왜 이렇게 졸았어, 졸았어. 졸아, 혼났어, 근데? 혼나고 있는 거 아니잖아. 왜 이렇게 졸았어? 혼나, 혼나. 혼난 줄 알았어요 혼난 줄 알았어요 아주 아주 좋으신 사장님이세요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그냥 미안한데 재석이 형으로 갈게요 네가 갔어 내가 가도 안 돼 왜냐면 여기 단골들이 많으셔가지고 왜냐면 그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프라이데이